2단계 미션도 3가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뚜왕이의 아이템을 모두 얻고 깃발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밑에가 중요한 말이죠. 단, 얻은 아이템의 개수를 화면 왼쪽 산다 보석 개수를 변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보석 상자는 보석 5개와 똑같다고 합니다. 미션 다시 보기로 할게요. 여기도 중요한 말이 있네요. 상자는 5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힌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 개수에 5만큼 더하기 라는 힌트를 주고 있네요.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무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뚜왕이가 먼저 깃발까지 가는데 어떤 경로로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뚜왕이가 가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회전하고 쭉 가다가 다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럼 먼저 만약에 길이 없다면 오른쪽으로 회전하기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이템을 만났을 때 해야 될 행동을 준비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짜리 보석을 만난다면 앞으로 이동해서 아이템을 얻겠죠? 그런 다음 변수, 보석 개수에 몇 개를, 하나를 추가합니다. 만약에 보석 상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석 상자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하나 앞으로 이동하여 아이템을 얻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 변수에다가 이번에는 5만큼 더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깃발에 도착할 때까지 모두 반복을 해야겠죠? 그러면 반복할 때까지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짜리 보석이 있을 때랑 상자가 있을 때 길이 없을 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게 있을까요? 블럭도 지금 마침 하나가 비어있네요. 맞아요. 만약에 길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이동하라는 블럭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깃발 했을 때 앞으로 이동하기까지 눌러주면 12개의 블럭을 모두 넣었습니다. 시작하기를 눌러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zip irmi tragen Calvin 이 신 공 강 한글자막 by 한효정